차들이 갈리는 고속도로에 덩치 큰 사모예드 두 마리가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. 지난 9일 충남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찍힌 영상인데요.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은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SNS에 영상을 올렸고요. 개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동물 구조대에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. 영상이 공개되자 반려견을 유기한 걸로 오해한 누리꾼들은 개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건 죽으라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는데요. 반전이 있었습니다. 어제 아침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소로 견주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모예드들은 고속도로 인근 주택에 살고 있었고요. 지난 8일 잠금장치가 허술한 틈을 타 가출했던 겁니다. 주인이 애타게 찾던 중 영상이 공개되며 행방을 알 수 있었고요.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.